서명선은 왜 갑자기? 모르겠어요. 무리를 했는지 근육통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티저 영상을 너무 열심히 띄는 거 아니야? 맞아요. 티저 영상을 너무 열심히 띄는 거 아니야? 맞아요. 자, 아직 안 됐어요? 네? 그것 때문이에요, 그것 때문에. 티저에 없나? 네. 뛰고 와서. 또 누가 다쳤는데? 장호명 선수 또. 네, 저 선수 때 한 번도 안 아파봤는데. 이런 적 처음입니다, 진짜.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아, 먼저 까는데. 지금 아무도 안 해. 지금 아무도 안 해. 본인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지금? 잘 까세요. 잘 까세요. 좀 더 많죠. 너무 고생하셨고 경기 MVP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간. 당대 감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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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, 개설들이 다 한 명만 꼽았어요. 한 명만 꼽았어요. 적수대 몬스터 2차전. 연기 MVP는. 연기 MVP는. MVP는. 안 해 주셨고enn가. 형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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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간아, 오늘 애썼다. 오. 불안은 감독님의 음식들을 해주세요. 인형도. 인형. 이거 좀 무겁습니다, 오늘. 이건 네가 무시해. 인형 입, 귀엽다. 인형이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? 장운삼 선수가 한 5, 6회까지 던졌으면 제일 좋았는데 아마 다음 경기 때 운삼이가 이 배치 다시 탈 거라고 생각하고 대신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한 5폭만 더 받고 싶습니다. 역시 세잉! 탈이.